한편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선금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기도 했습니다. 앞서 대북선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재판도 맡았다면서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했는데 법원은 실무,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윤규란 기자입니다.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이뤄졌습니다. 이 대표의 변호인은 대북선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무리 공정한 의지가 있어도 예당과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.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특혜를 바라는 거라며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번 재배당 요청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그러면서도 관련이 있는 법률 문헌이나 사정 변경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재배당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. 재판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